트롯트 대세를 들끓고 있는 철문피 연기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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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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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도 기억도 못할 텐데 못할 텐데 어차피 당신은 기억도 못할 텐데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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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기억도 못할 텐데 목포시들이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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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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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도 생각도 안 날 텐데 안 날 텐데 어차피 당신은 생각도 안 날 텐데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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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생각도 안 날 텐데 어차피 당신은 생각도 안 날 텐데 가사는 뭐 하려고 쓰나 우유야 안 상당히 잘 찐네 우유해차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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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사운드 동네 오빠, 갑시다.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커피 한 잔이 당길 때 주저 말고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아플 때는 119 무서울 때는 112 심심할 때는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슛! 오빠 동네 오빠야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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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양기 오빠야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상비 최고인 오빠야 한 번 더 봅시다! 한잔할 때는 늦기사 취했을 때는 대리기사 라이너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변기 막힌 한 뚜라봉 보일러 고장 나면 귀뚜라미 24시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오빠 동네 오빠야 동네 오빠야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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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양기 오빠야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상기 최고인 오빠야 가상기 최고인 오빠야 고맙습니다